엔시티 드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그룹 엔시티 드림이 9월 3일 미니 두집 의 고업 의 고업으로 하반기 엔시티 활동의 포문을 연다. 1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총 6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고업 고업은 엔시티 드림의 새로운 무대를 향한 열정을 담은 어반 힙합곡이다. 그들은 지난 3월 sm2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엔시티 2018 프로젝트에서 공개한 노래에 고에 이어 더욱 세련된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6년 데뷔한 엔시티는 neoculture technology neoculture technology 이 약자로 개방성과 확장성 을 특징으로 해 멤버 영입이 자유롭고 멤버 수 제한이 없는 그룹 음악을 통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연결될 꿈을 공유한다는 세계관을 추구한다. nct라는 브랜드 아래 nctu, nct127, nctdream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nctdream은 천너, 런진, 재민, 제노, 해찬, 마크, 지성 등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으로 중국의 제5회 인위의 v차트 어워즈에서 최고 잠재력 그룹상 을 받았다. clap.2yna.co.kr 2018년 8월 16일 10시 39분 송구